바니 빌리지에 온 걸 환영해! 우와! 멋지다! 진짜! 바다다!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러고 보니 R.J랑 슈키 우린 아무래도 좋아 추로스타 광고 때문에 그래? 다른 방법으로 유명해지면 되지 응! 찾아보자 바니 빌리지에서도 그래! 계속 도전하는 거야 지난 일은 있는 거야 광고가 핫하네 오븐에서 타는 것 같은 이 따끈함 엄청 커다란 물고기를 낚아보자 그럼 낚시 프로그램에 나갈 수도 있겠다! 좋아! 가장 큰 걸로 찾겠어! 방금 무슨 비명소리 들리지 않았어? 어? 잡았다! 어? 슈키가 왜 거기서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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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내가 운동하던 복싱 짐이야! 완전 쿨해 이거 봐봐! 쿠키... 슈키 마늘이네... 어? 이게 아직도 있었네? 간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어? 으응? 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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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신기러! 최고! 신기러! 최고! 신기러! 대단하다! 나도 도전하네! 대단하다! 나도 나도! 쟤오! 추월호 스타... 너 뭐해? 야... 그럼 가볼게요 그래 몸조심하고 어? 어? 누구 티비 나오데? 어? 광복 보셨어요? 어? 광복 보셨어요? 봤지? 그 저.. 줄었어 어? 어? 줄었어 어땠어요 저희? 사인해 드릴까요? 이제 출발한다 빨리 가자 더 물어봐요 아름다운 아이참 급히 뭐가? 어? 아냐 아냐 가자 가자 들어올게요 너 이래? 너 날라왔네 날라간다니까 어? 난 known 야아